어제 재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눈이 너무 아파서 중간에 방종한 거 오늘은 진짜 좀 빡셀 것 같아 이 맵 생더블은 안되나? 컨셉 더블 해야 되나? 이 맵 생더블은 안되나? 태경이 형은 생더블 하는 것 같던데? 생더블 한번 해볼까? 경영이 제ψ을 다 해볼까? 태경이 형 게임 봤는데 그때 생더블 하던데 태경이 형 게임 봤는데 그때 생더블 하던데? 또 ㅋㅋ 적당한 적은 버튼이 많이 붙여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제가 droog해봐야 아이는 purely 글쎄다 주 thermal 주 thermal 주 thermal 주 applicant 주 mass 입만한ctive 주PLE 흠, 흠, 흠 ㄷㄷ 아, 저거는 아, 저거는 공격을 시작하자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하자 아, 드디어 가스가 부족해요 이럴 때일수록 자원 관리 잘해야죠 건물 있고, 미네랄 있으면 뭐합니까? 가스가 없는데, 가스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경비가 끝난다 공격을 시작하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가 끝났다 정투 준비 완료 아, 드디어 정투 준비 완료 도움이 필요한다 공격을 시작하자 아까 업그레이드 눌러놓은 거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밍 톨댑니다 싸울 준비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드디어 준비가 끝났다 정투 준비 완료 정투 준비 완료 준비가 끝났다 정투 준비 완료 정투 완료 정투 완료 아, 드디어 도움이 필요한다 공격을 시작하자 나는 중한 훈련으로 준비가 끝났다 정투 준비 완료 정투 준비 완료 정투 준비 완료 정투 준비 완료 스크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전투 준비 완료.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전투 준비 완료. 준비가 끝났다. 전투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 기능이 이미 스캔한 벽으로 이동을 시작하자. 이 기능이 다음은 총 project에나는 것을 선택하면 꼭 이런 기능이 시작하자. 마찬가지로 적은 부족하자. ㄷㄷ 블라이퀴어어 흥분 있습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자 이제 타임이 곧 됩니다 싸울 준비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아까 엉그레 눕힘 넣어놓은 거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임이 곧 됩니다 싸울 준비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타일런이 더 필요합니다 타일런이 더 필요합니다 타일런이 더 필요합니다 타일런이 더 필요합니다 타일런이 더 필요 momentos 치밀습니다 잡 Breach ㄷㄷ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게요. 원하는 바를 마하라. 내 목숨을 원해. 기다렸노라. 원하는 바를 마하라. 그의 세라슈쿨리오. 그리 되리라. 기다렸노라. 넘마. 좋다. 넘마. 그리 되리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게요. 아까 업그레이드 눌러놓은 거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빙 곧 됩니다.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이득 봐야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의 세라슈쿨리오. 저의 세라슈. 이쁘. 제사랄. 도둑니다. 그의 세라슈. 필름. 프리미엄. 이의 세라슈. 왜냐하면 도둑니다. 그의 세라슈. 내의 세라슈. 쓰윙. 전.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블루. 뭐지? 앗? 제 생각은... 죽을 내가 필요한 바를 말한다. 제 생각은... 가스 아르덕 템플라 기다렸노라. 아이어를 위함으로 부여 제 생각은... 같은 생각은...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스텝은...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제 생각은... 제 생각은... 미 Initially, deine 생각은... 제 생각은... 저는 저는 minha 게임의 환영 inv dür 제 생각을 하 separ это nie 중요한 순간에 그 스킬이 없으면 진짜 아쉽죠 아쉽지 않으세요 5-6-8-2-2-1 아.. 저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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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적은 욕먹던 일은 없음 5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1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2라운드 1라운드 히힛이 부족합니다 가사하리드가 미래가 되었습니다 아까 업그레이드 뚫어놓은 거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밍 곧 됩니다 싸운 준비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지금 2등 봐야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아까 업그레이드 뚫어놓은 거 지금 끝났어요 자 이제 타이밍 곧 됩니다 싸울 준비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곧 미래거든요 이곳은 이거 활용해서 지금 2등 봐야죠 가사하리 가사하리 그곳에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아군이 본격받고 있습니다 가사하리 가사하리 히힛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되냐 맵이 칩착! 칩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칩착! 칩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칩착! 아우... 알카노이드에서 이겨본적이 없는거같아 어떻게 해야되냐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유닛들이 대체로 비싸거든요 너무 안에만 박혀있나 내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와이트 터리어 독립 12,000원 나나나 있다 수고했습니다 미겜 스폰입니다 근데 새로 방향 멀티 먹을 때 젤라가 신전역끼리 벽 부수고 지상군 이동 경로 동선 줄여놓는건 별로일까요? 아... 아 젤라가 저거 부숴놓으면 좋긴 좋은데... 부숴놀으면 좋긴 좋은데... 깼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깰 수 있나? 깰 수 있을때은... 아... 진짜 어렵네... 아... 나는 알카노이드가 너무 어렵다 다른 보스들 어떻게 잘 이길 수 있어? 뭐지? 이해가 안되는데? 뭐지? 히힛 아,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파일론을 건설해야죠 저는 오로머도 정찰 나갔다가 죽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는 아니에요 저급의 변수도 적은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급의 변수도 적은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투에 목마르다 히힛! 히힛 적들 먼저 도와줍니다. 미네랄이 모자랍니다. 프로토스 기립들이 대체력이 싸거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드디어 공격을 시작하자 바로 돌이 닿았다 전투 준비 완료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tylko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상대가 Desk. 아군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슈퍼 만족! 이 공격받고 하는 내 préfzo는 동봉!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투 준비 빨리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필요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내 하이수투가 전투 준비 빨리 원 accumulation 네모 58 acts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배척을 다 되어주ília요 아, 보급비가 부족합니다 파일럿을 검토내야죠 저희도 모르고 정찰나갔다가 죽거나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살려요 저희도의 변수도 적은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이 적은iende 아기전과 복합니다 강렬한 공격을 하고 계시에 네, 좋게, 정찰나. 굴히 먹어서 마치다 스택, 하나, 히치, 넌, 히치, 넌... 이 저의 이미지 아기전을cal 하십시오 타이럿도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겠니? 2번째 퇴근 완료! 어?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가스 두 개로 파고 있었네. 아 왠지 가스가 없더라. 침착! 칩착! 칩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칩착! 칩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칩착! 칩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엉클로이드 라이어 쪼уб 조건 위잔 뭐지? 이방 속도를 어긋운채 이어가게 목소리 2스펙 1스펙 2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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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가 끝났다 아군이 등겹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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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히힛 침착하게 대처함은 다 대처하셨어요 가멍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에너스푼이 깐다 으악 문제가 있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엘스푼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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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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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힛 아.. 구름의 영이 하던데 아.. 구름의 영이 하다 아.. 구름의 영이 하다 나 이 주식의 문화 각도의 영이 지유를 아군이 무덤 받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나요 대웹이 알레그로 실피드 알카노이드야 화가 난다는 거지 화가 난다는 거지 아 성원님 고맙습니다 아 성원님 고맙습니다 아 성원님 고맙습니다 아 성원님 고맙습니다 아 근데 화가 너무 많이 나다니? 아니 맵이 왜 알렉으로 쉴디드 알카노이드냐고 나는 어디서 이기라는 거야 억울해서 그래요 억울해서 진짜로 일단 다 handwriting 이 게임은 뭐야 이 게임은 지금 왈축이 왈축에 이 게임은 이 게임은 surprisingly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이 게임은 제발 내가 한 queria 제발 나는 고 beliefs 너의 때를 고. 흐흑 히샤마트! 전투한 날 부른다 나는 전투에 못 마르다 내 목숨을 라이브 아듬을 위하여 나는 전투에 못 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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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듬을 위하여 나는 전투에 못 마르다 전투한 날 부른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전투에 못 마르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 보급품이 부족합니다 파일럿을 건설해야죠 저군은 오버워드 정차를 나갔다 죽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프로토스는 아니에요 저그에 비해 변수도 저군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을 위하여 ех대 wali 에 2위 1위 1위 4위 2위 2위 1위 2위 1위 3위 쟤들 위기였어? 설마 이러고 유탈 안되겠지? 진짜로 안일거야 완성되어있네? 더 이상한 zie 뇌 2 2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히힛 도움이 필요한가? 침착! 파일런디도 필요합니다 파일런디도 필요합니다 파일런디도 필요합니다 yelling죠 실패 대선이 필요한 바라소스 그의 생각은? 정투 준비 빨리 정투 준비 빨리 정투 준비 빨리 국어사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타월의 공격을 시작하자 대외음 바라소스 송신 바람 제라 악도주신 힘 제라 그리 아나가 부족합니다 드라마 그리 스크레스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킬 침착하게 대척은 다 대척했어요 3-8-6-8-6-8-1-1-1 2개의 전투에 목마르다 1.2.2.2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고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나는 전투에 못맡다 나는 전투에 못맡다 나는 전투에 못맡다 비즈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가 끝났다 나는 전투에 못맡다 그곳에는 소환할 수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내 죽을 라이언이 좋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침착! 침착하긴 없으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덥punkt 어디? Nearly 800 Etc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디?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용rie일 Kerry 싸게 미래로는 나는 힘 tít도 비켜야 되나지 와우!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또는 공배를 찬나지 않네 아군 그쵸? 저 키러도 미치고 싶네요 전 바범류 및은 전부 그 디파일러의 턴소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순간에 그 스킬 못 쓰면 진짜 아쉽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팀 좀 키러도 미치기 좋네요 전 바범류 및은 전부 그 디파일러의 턴소인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순간에 그 스킬 못 쓰면 진짜 아쉽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디입니까 침착 침착하게 대처하avan 다 대처할 수 있어요 feared Transeca paralu 어 진짜 훈감하네 나 이거 이게 왜 밀리는 거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crossed streets 찬스 중간에 게임을 잃어버려, 스윙을 잃어버리지 않나? 그는 게임을 잃어버린다, 아 즉시하고, 나의 게임을 잃어버린다, 아는대가 게임을 잃어버린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딥니까? 집착! 집착하게 대처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내가 물어보았다, 내 목숨을 아니시, 원하는 바를 말하나.. 경기.. 경기.. 경기 시작합니다. 제잭소님 신계 나나나 있다 고생했다. 아.. 제잭소야 오십시오 고맙다 오십시오 고마워 아니 이게 왜 밀리는 거야 여러분들 아니 멀티를 여길 먹으면 안 되나? 아 여기 멀티 먹으면 밀려 자꾸 그냥 6식으로 먹어야 되나?